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중소기업 영업사원처럼 동문서주하는 8기 시장이십니다. 또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영업성과를 얼마나 올렸고 뭐가 아쉬웠는지 손익계산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올해의 계획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이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그 복이 시민들께 돌아오니까 시장님이 새해 복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복을 많이 받겠습니다. 복 받는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좀 싱거운 얘기지만 좀 하고 갈게요. 올해 갑진연 올띠 그것도 청룡이라고 하는데 시장님은 57년 닭띠 그 닭과 용의 궁합이 어떤가요? 잘은 모르지만 용은 우리 상징적인 동물이잖아요. 상상의 동물인데 닭은 용을 표현하는 그 동물이 닭입니다. 닭뼛살 또 장닭의 꼬리 이런 게 아주 용처럼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현존하는 띠 중에 제가 닭띠가 제일 용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제가 올해 겪어본 시장님 전형적인 닭띠 인품 맞습니다.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청룡의 등에 올라타서 마음껏 꿈을 펼치시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의 복이 시장님의 복이 시민들의 복이니까 시민들께도 복을 좀 빌어드리고 시작을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2023년 갑진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청년회의입니다. 청년인 만큼 성천하는 용처럼 우리 울산시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높이 높이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민들께 드리는 새해 덕담을 들어봤고요. 지난해 시장님께서 중소기업 영업사원처럼 뛰어다니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시장님의 동선을 제가 다 알잖아요. 지난해 하신 일 중에서 자랑거리 몇 가지 결산해 볼까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들에게 그 당시에 드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장 임기가 끝나면 그 시장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량화 수치에 할 수는 없지만 결론을 본다면 인구가 어떤 형태든 간에 늘어나야 시장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제가 취임 때 또 제가 후보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올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도 있었지만 특히 우리 인구가 약 7년 동안 88개월이죠.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됐는데 올해는 인구가 드디어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년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9월 달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 울산이 457명이 늘어났더라고요. 너무 일시적이면 어떡하 걱정을 했는데 10월 달에도 457명 플러스 또 124명 또 11월 달에는 또 84명이 늘어났습니다. 3개월 연속 우리 인구가 늘어났는데요. 그 인구가 약 한 700명 조금 적게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인구가 그렇게 계속 빠져나오고 감소했던 부분은 일정 부분은 멈췄다. 그 멈춘 요인들을 보면 일자리겠죠. 일자리가 있으니까 특히 이번 인구가 늘어난 그 요인은 동부에 조선업이 좀 성황을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됐다. 다만 일자리 창출의 내막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울산에 놀러온 것은 아니고 일자리를 찾아왔으니까 똑같은 일자리 창출에 울산 인구가 늘어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덧붙여서 우리 내국인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울산에 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울산에서 일자리가 생기니까 다른 데 가는 거를 조금 이렇게 폭이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량화 수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구가 감소세가 둔화됐고 오히려 증가세로 지금 돌아섰다. 이걸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자랑할 만합니다. 3개월 연적 수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승국선 좀 완화된 거지만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격적인 일자리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약 한 16조 정도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인을 했는데요. 이제 그게 맥년, 후맥년 정도 돼야 사실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열매가 맺어 예, 결실을 딸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가능한다면 상당한 부분이 앞으로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추이를 살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울산의 고용률도 제가 보니까 약 11년 6개월 만에 60.7%로 고용률이 최고치를 달할 정도로 울산이 이제는 영차리가 점차 늘어난다. 일자리가 생기다 보면 울산의 인구가 주는 걸, 감소하는 걸 좀 막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도 하고 그게 원래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한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시장님, 체중이 좀 줄었죠? 네, 한 4kg 줄었습니다. 4kg나요? 예, 영업사원 맞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유, 4kg 빼려면 돈 엄청 들여야 되는데 그냥 돈 안 들이고 뺐다 이겁니다. 자잘한 건 좀 넘어가고 이제 큰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런 여러 성과들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말이죠. 또 역대 가장 크게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4조 원의 1조 플러스에서 5조 원씩이나 5조 원씩이나 우리 정부의 예산 정책은 긴축 채정으로 간다는 기조인데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영업 전략이지만 적군이 안 든다 치고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5조 원씩이나 4조 원씩이나 빼왔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원래 정부 예산이 긴축 예산을 하면서 약한 16% 정도 다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을 본다면 울산만 예산이 정액됐지 나머지는 다 예산이 전년 대비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정부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통 지방정부에서 9월달 정도 되면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9월달에 가가 이미 결정하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너무 치열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2월달 보통 정부에서 2월달 정도 되면 국가정책을 입안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선수칙이 정부 정책을 입안할 때 우리가 빨리 가서 뭘 입안하는지 빨리 보고 오는 거 정부를 보는 거 입안 단계에서 울산이 필요한 부분을 옆에서 이렇게 거듭니다. 이러면 좀 반영하면 좋겠다. 그러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더 효율성이 있을 거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은 필연적으로 그냥 따로 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또 조금 치열한 부분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참으로 많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리는 지금 요즘 당대표 자리를 물러났지만 김기현 대표님은 당대표로 계시니까 처음에 하고 다른 지방정부하고 서로 이렇게 대립관계라든지 하여튼 경쟁관계 있을 때는 우리 김기현 그 당시 당대표였으니까 대표님이 계시니까 굉장히 용이했고 그렇습니다. 또 저들 쪽으로 박성민 의원님 또 막 여러 차다가 아니고 각 부처에 해주는 이책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고 우리 뭐 서범수나 권명우 의원도 다 역할을 했지만 참으로 어쨌든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다 내주셨기 때문에 울산이 다른 지방정부는 예산이 삭감되는데 울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큰 역할을 했다. 또 이 자리에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꺼낼까 말까 하던 참에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이 얘기인데요. 솔직하게 한 번 얘기를 해보죠. 지난해 울산이 정치의 중심으로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대표도 있고 또 박성민 부총장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끈이 좀 떨어져서 울산이 다시 변방으로 바뀔 것 같은데 지금부터 김두겸 시장님의 숨은 실력을 우리가 보여줄 때인데 아무래도 정치권이 있으니까 사실은 집안에 어른이 아버지가 계시면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계시는 그 자체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당대표라든지 부총장이나 이런 역할을 안 해도 사실은 거듭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큰 힘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제가 시장 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막상 시장이 돼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중앙정치권이 힘이 있는 우리 지방정치 국회의원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합니다. 당연히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초선부터는 제선 제선부터는 3선 3선은 4선 4선부터 5선 이런 성수 높은 분들이 계시니까 중앙정부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앙부처를 본다면 성수 높은 분들이 확실히 쉽게 말하면 울산 말로 말빨이 훨씬 강하더라. 그래서 울산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예산 확보에는 크게 그분들이 도움을 주더라. 논리적으로 또 어떤 여러 가지 합리, 합법적 문제를 가지고 자꾸 중앙부처에 이렇게 대시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가서 울산 거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 가지 준비했던 상황은 다 무시해도 예산 확보에는 용이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이런 얘기 있는데 우리가 울산이 아무리 변방에 가겠습니까? 우리 가진 실력이 있는데 말이죠.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변방이었죠. 아마 경제원 대표가 대표가 되면서 울산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해되지 않습니까? 제가 더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멋진 활약 좋으신 분이고요. 시장님께 기대를 합니다. 생각했던 대로 숨은 노력들 많이 손들아 맞춰서 잘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역시 눈에 띄게 복지와 민생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시장님의 좌우명 무왕산 무왕심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으로 살기 어렵다. 바로 이겁니다. 정치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내년도 복지 분야 주요 사업감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말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 아까도 잠시 말씀했지만 정부 지방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학교 출산료를 보니까 0.6명대로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0.7일 정도 조금 상인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앙정치권에 이번 총선을 대비해서라도 사실 출산관계만큼 정부의 정책을 전량적으로 내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여의치는 않더라고요. 정책을 수반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출산이란 이런 부분에 출산이나 또 우리 아동 보육 이런 부분에 제가 예산을 많이 좀 출론을 또 예산을 평성을 좀 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보면은 부모 교배라든지 또 우리 아동이용권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상향을 좀 시켰고요. 금액들이 제가 이 자료로 보니까 우리 첫 만남 이용권에는 우리 104억이나 지금 예산이 평성이 되었고요. 부모 교배는 857억이 원래 영하수당이죠. 이게 우리 평성이 되어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선은 그건 배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481억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부모 분당 빌려 경비해로 전년도에 11억 했는데 원래는 66억을 정액을 평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근로 사업에도 저희들이 128억을 평성을 해서 어르신녀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또 일시적으로 좀 어려운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상향하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또 실제로 중위소득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평성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예산 중에 그게 약 37% 정도가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평성을 했습니다. 역시 넉넉하고 여유로운 울산 만들기가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정철학이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산업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 울산의 4대 주력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2차전지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보이고요. 이어서 그린벨트 해제 전망이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전망 등등 항상 말씀해 오신 울산의 미래 100년 만들어나가는 내용들 이번에 이런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그동안 우리 울산이 새롭게 60년을 준비하고 아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는 100년을 했는데 아칠부터 더 셉니다. 60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의 대전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린벨트 그린벨트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기업들이 올 것이고 기업이 와야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 문제에 가장 제가 중요시 얘기했던 것이 그린벨트를 좀 완화하자. 그리고 기업에 사계 땅을 제공해서 기업들이 울산에 투자하게 만들자. 이게 지방소미를 맞는 가장 큰 요인들 것이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에 제가 중점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그린벨트는 조금 완화가 완화가 좀 됐습니다. 완화가 되면서 그린벨트 자체 기준을 완화로 좀 시켰고요. 그동안 광역시장이 30만 제공미터 쉽게 말하면 10만 평 푸는 걸 100만 평 100만 제공미터니까 30만 평까지 권한을 줬는데 다만 권한 속에 자세히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절벽들이 블럭들이 많습니다. 그 당구표가 많은데 그린벨트 1급지 2급지는 손은 못 댄다 이런 게 늘 완화시켜달라 했는 것이 그것도 많이 완화가 돼서 명실상부한 국토이용에 대한 권한은 지방정부가 있었습니다. 많이 이양이 됐는데 그 예로에 이번에는 제1호로 해제를 다운덕 이럴 때에 제가 풀었습니다. 또치 융합 특구로 풀었는데 옛날 같으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거기도 1, 2등급이 있어서 토지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노력해왔던 게 이제는 준비해있던 게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가 됐다 해서 뿌듯함도 느끼고 앞으로 이 그린벨트가 그렇다고 제가 무명하게 그린벨트 다 이렇게 훼손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기는 보존할 것을 보존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 빌란 부분의 2호 3호 해제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 같은 게 문수구장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구장이 갖고 있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수영장 거기에는 건축물 행위가 일정에 일어날 수도 없고 그 안에 영업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시민들이 그 넓은 주차라든지 넓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거기는 호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시민들 품을 좀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2호 3호로 그린벨트 계속 해제한다면 상당한 우리 지역에는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구에는 자동차 입구가 있습니다. 남북 올라오는 고개가 자동차와 관계되는 부품업체 소재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우리 공급 그린벨트를 이번에 풀 생각이고요. 또 우리 작년지구라든지 또 윤리지구라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깐깐했던 빗장 하나가 열렸기 때문에 2, 3문제 쉽게 열릴 것으로 보고요. 작년에 시장님이 방송을 할 때 전국의 지자체장들 모였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마이크 잡고 그린벨트 해제를 막 대통령 앞에서 열변을 통하니까 옆에서 다른 지자체에 고마해라 고마해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길게 얘기하셨는데 열매를 이렇게 열어서 말이죠. 제가 방송에는 적질지 못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한눈한패입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으면 울산시장 또 그린벨트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눈한패입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끝까지 제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중앙정권이 중앙정부에서 갖는 게 지방이 뭘로 아느냐고 현실을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어어준는데 맞다 주장을 했는데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큰 성과를 내서 다가올 미래 백년이 기대되는 세계 속에 산업도시 울산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대박 상품 가운데 또 하나를 고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활한 공업축제가 있는데 꿀잼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문화체육 관광 부분 올해 사업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꿀잼 도시에는 축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업축제 말씀 주셨는데 35년 만에 부활을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고 저희들 참여한 익론을 보니까 약 70만 명 시민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부활을 하면서 시민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검토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해서 또 준비기한이 부족해서 미흡한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향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들 준비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시민들이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카프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 신경을 많이 썼고요. 더 붙인다면 올해도 이제 공업축제만큼 점차 한 5년 단기까지는 저희들 계속 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가글로 옮겨서 하는 거죠? 10월 달에 10월 달에 일기관계가 있어서 시민들 참여하고 행사 중에 뭐 우기가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조절은 하고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업축제 또 우리 국가정원에 있는 봄꽃축제라든지 대공원에 있는 장미축제라든지 또 울산에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 볼 생각이고요. 더군요. 천혜의 자유의 여건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산공원이라든지 또 간절곳이라든지 또 방구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울산에 영남 발포스 통해서 산악관광 해양관광특구 이런 부분도 저희들 성화의 측에 나을 것이고 특히 우리 방구천의 안각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계유산 국내에서 할 일은 다 끝내놓고 마무리만 지금은 저희들 영능병력을 해놨습니다. 내가 불란서에 앉아 올리면 아마 몇 년 정도 되면 최종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그게 또 저게 유네스코 등재가 된다면 세계적인 또 유명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노잼에서 꿀잼 받고는 하나하나 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울산에 사실 와보면 숙박시설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겸비해서 울산 놀러오면 여러 가지 다 겸비했더라 관광 축제 뭐 이런 부분이 참 볼거리 절거리 먹거리도 참 좋더라 이런 외부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방구천 프랑스에서 결정이 되는군요. 시장이 또 프랑스 가시게 되겠네요. 시민들에게 과거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조성사 그리고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을 울산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 연말에 생활초역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 일본에 직접 다녀오셨는데 시간 단위로 강행군을 막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보고 느낀 점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직접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울산이 앞서 잠시 말씀했지만 노잼 도시 꿀잼 도시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문화예술 관광 체육 이런 분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중에서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체육의 일입니다. 체육은 개인이 못하니까 공공체육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가장 우리 울산에 예산을 많이 들은 부분이 사실은 이 두 군데입니다. 문수 축구장하고 문수 야구장인데요. 공공시설 축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외형적으로 크게 규모도 크게 해놨는데 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1년에 열몇 번 경기 빼고는 1년 내내 그냥 쳐담아 보지 그 경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에 일본 갔다 오면서 일본은 생활체육이 강국입니다. 우리는 엘리트 체육 위주로 가는 체육 강국이고 일본은 생활체육이 강국이라서 실제로 시민들이 거기서 묻어나는 것 거기서 체감 행복을 느끼는 게 우리하고는 좀 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시설맨이나 시설맨이나 규모명 이런 거 보면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정도요. 그러나 일본이 좋은 것보다는 일본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일본을 배워야 되겠다. 말씀 알아듣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파코 골프장이 대세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일본에서 파코 골프를 보니까 우리는 주로 인식이 육십 세 이상 노인 애들이 하는 게 골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해요? 일본 가면 아예 유치원생부터 가르치고 온 가족이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삼대 가족 할머니 아버지 손자까지 아들 이렇게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파코 골프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파코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 제일 클 것 같아요. 제일 큰 파코 골프장을 만들 것이고 아마 조성되고 나면 태하강 국가정원하고 연결을 해서 정말 즐길 거리 또 뭔가 좀 여유 있는 또 뭔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파코 골프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일본서도 좀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 있는데 어떻게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생각입니다.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체육도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신 것 같아요. 산업인 게 꼭 꿀떡이 있는 것만 산업이 아니고 꿀떡 없는 문화 뒤에 산업 붙이면 되는 거고 체육 아니고 체육대 산업 체육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꿀떡 없는 고부가 가치가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체육산업도 육성해볼 생각입니다. 김두겸 시장님의 추진력을 우리가 학습을 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올해 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작년에 교육부분에 굿뉴스가 있었죠. 울산대학교가 그로컬 대학에 선정된 건데 얼핏 예산 지원만 봐도 5년 동안 천억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울산대학 측도 물론 잘해야 되고 시장님도 울산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시고 하니까 울산대 그로컬 대학 선정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고 좋아하시던데요. 제가 공약에 종합대학 유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시장 공약 사항에 그랬는데 처음에 그랬는데 그걸 제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와서 보니까 인구가 줄고 지방대학이 점점 아마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대학이 오기 그렇게 쉽지 않다 국립대학이 오기 쉽지 않다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턴을 했는 게 울산대학을 어떻게 다시 한번 켜보자 울산대학을 명실상변하는 우리 지역에 국립대학 형태로 시립대학 형태로 함께 가야 되겠다고 고민한 차이에 정부에서 이 글로컬 대학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우리 이번에 10개를 선정하는데 울산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울산시에도 과도 만들었습니다 과도 글로컬 대학 유치 과도 만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죠 선정되고 이후에는 그런 기사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설명할 때도 교육부에서도 유일하게 광역단체에 과가 있는 데는 울산밖에 없다 그리고 울산이 모델 쪽으로 저희들이 산학 또 연 이런 부분을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울산이 가장 모범적으로 저희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에도 우리 정부에서 천억 투자하는 그 위에 우리가 폰드식으로 돈을 1350억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글로컬 대학 그렇게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 대학의 목적대로 우리가 울산이 더 앞서 달리겠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방대학은 울산이 가장 앞서갔고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를 설명을 했는데 글로컬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글로컬 대학이라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던데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은원과 은원과 몇 명 인원까지 다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미대는 몇 명 음대는 누가 성학중이나 몇 명 계학중이나 몇 명 이런 식으로 철학가는 몇 명 이렇게 했는 일렬적으로 인원까지 제한된 부분을 이제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과를 만들고 필요한 인원을 제한하자 그것도 제시하자는 게 글로컬의 가장 건물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이 글로컬 대학을 선정됐다니까 뭔지 몰라요 천억 받는 건 난 알았죠 돈만 받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들 무슨 얘기냐 통계를 보니까 지방이 보통 수도권에 대학 가는 쪽에서 대학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한 18%밖에 안 돼요 그 지방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지방에 다시 취업하는 게 한 70%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소멸되지 않고 청년들 유출을 막으려면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된다 하는 게 가장 큰 답을 지금과의 데이터상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울산골칼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의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또 신산업에 대한 게 굉장히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학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2차 전지다 예를 들어서 방구체를 만든다 동판을 만든다 하면 그 필요한 그 기업에서 필요한 학과를 만들고 필요한 인원까지도 정원을 100명 해야 되겠다 정원을 30명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지방정부하고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겁니다 과도 정하는 겁니다 명실상복에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게 졸업한 학생들의 계획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회가 취업해봐야 그 기획을 다시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 현상에 맞춰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 글루콜을 대학이 되면 과인원도 과행이 안 될 것이고 필요한 인원만큼 보충도 될 것이고 기업선화가 직접 강의도 하니까 취업하는 순간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재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에는 글루콜 대학이 최고고 울산이 앞으로는 뭘 몰라도 울산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인구 인재 유출도 막고 외부에서도 울산에 취업을 위해서 많은 인재들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글루콜 대학이 선정된 건 시장으로서 그렇게 깊어져야 안고 성취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대 총장님이 우리 시장님한테 로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점 신선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울산대 총장님하고는 이 글루콜 대학 선정까지 늘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차전지학과도 생기고 고래학과도 생기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반도체 고래 박사님이시니까 방의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도단했지만 어쨌든 우리 기업이 필요한 학과들 기업이 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까지도 지방정부에서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간호사가 모자랜다 간호학과를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특수집종회까지도 우리가 지방정부하고 그 지역에 맞춰서 맞춘형 교육을 시키고 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인재 육성이 글루콜 대학의 본질입니다 그렇군요 청년인구가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울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문제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단 말이죠 요즘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말이죠 일단 시장님 대책은 뭔가요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 우리 청년들이 보통 인구 유출되는 대제를 보니까 일자리 부족의 약 45%가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 때문에 나가는 게 약 30%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지를 본다면 뭐냐 일자리 만들어 주면 좀 적게 나갈 것이고 오히려 또 외부에서 얻어라 또 교육 인프라를 좀 구성을 하면 30% 나가는 거는 좀 최대한 막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는 제가 지금까지 약 한 17조 정도 16천, 한 몇 천억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더라 또 나가는 인구도 막아주더라 하는 거고 또 청년 인재 유출에 대해서는 울산 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예산도 정보로부터 많이 밟지만은 또 청년들이 유출을 막을 것이고 또 역으로 외부로부터 청년들이 울산 내 글로컬 대학에 입학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청년 창업을 위한 부분이라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건 울산뿐만 아니고 어느 지방정부이든 간에 청년을 어떻게 붙잡고 청년은 어떻게 인재들을 유출을 대지 않느냐 모든 지방정부에서 고민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울산도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울산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어르신대입니다 어르신 노인 일자리 말이죠 노인 일자리인데 그 얘기 저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 청년 청년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실이 있는 오히려 더 실속 있는 노인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인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은 말하기 뭐하지만 대비분이 지금 하면서 퇴직자들은 고액 퇴직금 가지고 사람 가고 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붙잡기 위해서는 울산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 작은 우리 실버를 위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저희들 구성하고 있고 또 우리 실버 학교도 초등학교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운영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경제당 갈 나이는 아닌데도 실버 초등학교요? 실버 초등학교였는데 경쟁력이 한 130대 1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이 몰립니다 그렇게 지금 인기 있는 우리 실버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그 다음 또 일자리 같은 문제에도 노인 일자리 아직은 뭐 놀 나이가 안 되는 분이고 내 몸 움직거리서 또 내 가신할 수 있는 조금 잡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노인 일자리도 지금 만들었는데요 만 한 6천 명 정도 인간은 우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노인 일자리도 지금 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인 문제 노인 문제 이건 이제 저한테는 한 10년 뒤에 제 문제이고 뭐 20년 뒤에는 시장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는데 우리 국민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통계자를 찾아보니까 울산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빠르고요 근데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의 비율은 또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란 말이죠 이 문제 조금 얘기를 해보죠 우리 통계 측에 따르면 우리 남녀 노인의 남녀 평균 수명도 좀 차이 나고 그러나 우리 고령화되는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자체가 고령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100세 이상은 또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 울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울산의 노인 인구 비율이 15.6%에 달하는 만큼 15.6% 네 노인 인구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시 말씀드린 은퇴자에게 울산 정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 정책 편의점이 아까 말씀드린 신의어 초등학교라든지 또 파코 골프장이라든지 또 퇴직자를 위한 건강관리라든지 사회활동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재능들 재능기부라를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잘 어르신 노인네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울산시에서는 지금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우리 노인 일자리는 689억 원을 올해 평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는데 지금 기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울산의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온 교통문제를 조금 얘기해 보겠는데요 시장님이 취임 초기부터 울산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정부에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하신 세계 최초 울산 수소트램 1호선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시장님께서 직접 유럽에 가서 쭉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워 오셨는데 이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공 운송에 대한 부분이 다른 광역시보다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요 열악한데 울산의 지형적인 차이점이 있죠 울산은 바닷가 위주로 해서 기업들이 공장이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러 바닷가 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퇴근하러 다 산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울산의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출퇴근 형태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운송에 대한 이런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다른 지역 지방정부하고는 좀 차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이 울산만이 또 갖출 수 있는 공공운송에 대해서는 울산 지금 현재 버스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수소 트램이 세계 최초로 일반적으로 전선이 없는 트램 형식으로 그것도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은 수소로 이용하는 것 세계 최초로 지금 저희들 공공재를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게 되면 획기적으로 우리 운송에 대한 공공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버스 2에 따라서 버스 노선을 지금까지 광역시 되고 한 약 30년 동안 그냥 지금 지금까지 우리 지역변화 지역별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개발되고 아파트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영향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대로 해왔는 부분인데 이번에 버스 노선을 수소테리엄과 연계해서 새로 개편을 좀 했습니다 물론 개편 과정에 시민들이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다 의견 수렬을 해서 재단 시민들이 불편을 저희들 막을 생각이고요 보완해 나갈 생각인데 근본적인 것은 그동안 장대 노선이 있습니다 한번 출발하면 몇십 킬로 빙빙빙 돌려가는 중복 노선이 있습니다 계속 그때는 직선이었는데 새로 아파트에서 차를 또 돌려가고 중복 굴곡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길도 많이 생겼고 길도 많이 새로 만들고 해서 이제는 그걸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장대 노선을 없애고 거의 직선을 하자 그리고 사이사이는 순환체제를 하자 연계교통을 하자 하는 게 골자로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개선을 지금 해나가는 거고 아마 근본적으로는 외곽에서 시내들은 어느 지역에서 타더라도 30분 안에 시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네요 노선 개표를 단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정말 꼭 해야 되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 뉴스를 전하면서도 신선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거 시장님 위험한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울산시와 HD 현대 중국 간의 인사규리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기업은 굉장히 세계적이고 세계추위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여러가지 현실에 맞춰서 그 현실 정책을 바로바로 보완하고 실행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발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렇게 하락처리 타파가 안됩니다 그게 잘못됐던 잘 됐던 간에 인사를 하고 나면 1년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못 바꾼다는 거 그럼 그 사람은 적성도 안 맞고 능력도 안 되는데도 1년 동안 그들은 존치식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인사운영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여러가지 또 증명도 파괴해버렸습니다 기술적은 영원의 기술 행정 영원의 기술이 아닌 서로가 무한경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해라 그러니까 행정과 기술 이런 전문직 간에도 서로 경쟁시키면서 동기부여를 점심시켰고 그런 과정에 제가 이제 기업 신환경 기업을 정책을 펴면서 기업이 필요한 인허가 문제를 지금까지 기업이 찾아와서 몇 년을 걸리고 절차를 걸치는 걸 우리가 가서 지원 부수를 하죠 행정이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으로 기업이 지원을 했죠 인허가 과정에 그러니까 한 3년 걸릴 걸 10개월 만에 단축을 했으니까 굉장히 효용이 좋았고요 같은 맥락 연장성산에서 저희들 기업하고 이번 기회에 같이 인사교류도 한번 해보자 기업의 장점을 우리가 하고 우리 공무원도 가서 기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고 와야 되겠다 발빠르게 서로가 유연성을 갖는 그런 정책들을 서로 교류하면 좋겠다 그게 상호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기업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업에서도 헝쾌히 바로 현대중공업이죠 HD 현대중공업에서 헝쾌히 해서 인사교류를 했는데 벌써 올라왔는 저한테 벌써 기안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셔가 지금 신성공대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거비는 중공업에서 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 공무원은 파견됐지만 우리가 주는 거고 하는 건데 벌써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아직 결제는 안 했지만 검토 중에 했지만 그 안이 가 안들이 올라왔는데 너무나 신선한 안들이 많습니다 골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도록 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안까지 포함해서 인사행정 개정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한테 지금 안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들 기업하고 관하고 인사교류가 우리나라 최초인데 행안부에서도 이 안을 알고 지금 법을 개정하는 거로 울산안이 우리 걸 100개 먹네요 기준이 돼서 바로 바꾸겠다 행안부에서도 지금 아마 이 부분을 보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을 손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장님께서는 구청장할 때 오케이 기동대를 만들어서 그때 튀는 발상 이런 게 눈에 띄던데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럼요 여러 가지를 기억합니다 기업 지원과 지원하러 바로 현장으로 그냥 출근하시고 말이죠 이런 게 잘못하면 이게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인데 또라이 소리를 듣는다는데 근데 이게 성공하면 엄청나게 빛을 보는 거죠 아니 물론 이제 특혜십이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대한민국 공직자가 사기업에 가서 그렇게 출퇴근을 한다는 게 넘이 들어오면 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그게 사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라는 게 무한하게 서비스라 이런 게 공무원이 군립을 하는 자세가 아닌 우리가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그냥 보조기관을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있다는 개념만 바꿔준다면 기업 같은 데 강화해 주는 게 얼마나 큰 도입니까 국가족이나 우리 지역 사이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우리가 법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그 법의 제도가 기업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접근하기 위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될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풀어줘보자 해서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시민들 크게 이렇게 오해를 안 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박사치죠 기업에서도 좋아하시고 정부에서도 이거는 국무총리님께서도 또 일전에 사적 자리에서도 말씀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는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만 들었는데 이번에 전국 우리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상을 1등상을 저희들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상받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중안부처에서 인정을 해서 대한민국 1호 1등상을 부산시가 받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너무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잘하십니다 박수받을만 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인사교류가 잘 되면 다른 도시들이 바로바로 따라서 할 것 같아요 끝으로 김두겸 시장님이 그리는 울산의 미래와 함께 2024년 올해 울산의 희망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마무리 말씀 한 2분 3분 정도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함께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도 시민 여러분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롭고 위대한 꿈의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을 많이 투자를 했고요 아까 잠시 말씀하신 16조 정도로 제가 투자를 이끌어냈고요 또 주력산업과 함께 수소 2차 전지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서 울산의 지속성장 도도에도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 60년 동안 울산이 잘 살아왔는데요 향후 60년 동안 울산 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산업의 대전환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울산이 이만 고역고역하는 그런 도시에서 좀 소소한 재미도 느끼는 꿀잼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문화 관광 체육 이런 부분을 저희들 투텔업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한축은 산업의축이고 한축은 문화관광산업의축으로 투텔업을 정책을 펼쳐서 우리 시민들 누구나 행복해할 수 있는 체감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를 올해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제가 1년 반 동안 준비단계였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결과물을 돌출해내고 시민들에게 서며들 수 있던 그런 아마 꿀을 따는 그런 시기가 되도록 시행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꿈의 도시 우리 울산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그런 꿈의 도시 울산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큰 박수 응원 또 격려의 말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예 더욱더 원래 청룡의 행위인 만큼 우리 시민들 좀 하늘을 선취하고 꿈이 선취하는 그런 한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김두겸 시장님이 지난해 열심히 달려서 4kg의 체중이 빠졌다고 하는데 올해 또 더 빠질까 그럼 양복을 새로 맞춰야 된다면 시민들이 양복을 맞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